안녕하세요. 영규입니다. 마지막 학습을 소개할게요. 마지막 학습에는 옥시데이션을 배웠어요. 하지만 제가 바지적인 스토리 옥시데이션을 소개할게요. 마지막 학습에는 짧은 채널을 배웠어요. 이 방법은 쇼천 리팩을 이것은 실리콘. 실리콘 옥사이드. PR. 이 부분은 펌핑. 슈천 리팩을 그러나 음... 그래서... 여기 있는 섹션 음... 보드빛 왜냐면 보드빛 보드빛 근데 이게 좋은 방법이 왜냐면 음... 펌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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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뱀 제빛 섹션 다 이 펌핑에 성적이 연기 그래서 다음 스테이지 여기가 이런 방법은 여기가 잘라요 잘라요 실리콘 부분을 잘라요 그리고 잘라요 이런 방법은 이 방법은 잘라요 잘라요 그래서 여기가 사장님의 방법은 여기가 사장님의 방법은 이 방법의 방법은 이 방법은 이 방법은 안 좋은 방법은 왜냐하면 작업 중에서는 단위를 원하는 것 기술, 고 Jedi, 기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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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능기능 됐죠, 바이